청소기 돌릴 필요 없이 노터치 깔아서 싹 어머머머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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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서 넓이가 와이드 합니다 33cm 비터 그러면 좁은 공간은 어떻게 하죠? 그리고 무슨 침대 밑에 책상 밑에 쭉쭉 땋은 남이에요 거미줄도 쓱쓱 땋는데 중요한 건 얘가 360도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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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쭉 밀면요 청소를 다 끝난 다음에 영찬 씨 이거 어디에다 보관해요 보관도 편리한 게요 얘는 슬림해서 공간이 필요 없어서 냉장고나 가구 사이사이 그래서 노 터치입니다. 그렇죠. 근데 보통은 물건레질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? 무릎을 곱힙니다. 그러면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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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안 아프세요?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요. 이게 잘 안 닦여요. 어떡하죠? 이럴 때는요. 노 터치에 물이 적신 다음에 쭉 밀어주시면 어머머머 묵은 때가 슥슥 싹싹 몇 번만 했더니 어머머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딱 봤더니 딱 묵은 때가 십 년 묵은 때가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총석 끝입니다. 총석 끝. 네. 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. 기름때 같은 거 어머 말이 되죠? 아이들 크레용 물감 추석 때 기름때 케찹 고추장 심지어 간장까지 뭐 간장 쏟았어요 우유 쏟았어요 그럴 때는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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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쭉 하신다면 어머 쭉 밀어주시고 쭉 밀어주시고 쭉 밀어주시고 쭉 밀어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. 좀 더 뽀송뽀송하게 하면요. 브러쉬를 이번에는 반대라서 쭉 하시면 물기가 딱 떨어지잖아요. 쭉쭉 짝짝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그러면 빨래부터 데타까지 파스까지. 그렇죠. 너무 괜찮죠. 만약에 이런 걸레 이렇게 짜고 계셨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원 노터치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손 까딱 안 하셔도 돼요. 알아서 해드리거든요. 근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. 저희가 매 방송마다 이렇게 히트를 치는 이유가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한 세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. 26,820원 여기에 필요한 거 걸레 3장까지 15,000원짜리까지 다 드리는데 1 플러스 1이 대박이에요. 초국수에서만 15,000원 15,000원 이것만 3만원인데요. 네. 곱하기 2하면 사실은 5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. 이 한 세트 드리는 가격에 더블 세트에다 극세서도 6장을 드리니까 웬일이야. 이런 가격이 없습니까? 이런 가격이 없습니까? 그리고 방송 중에 오시면 1 플러스 1 세트 20분 추첨하는 시간 4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. 노터치입니다. 노터치입니다. 노터치예요.